어 누가 막 나 때린다 가자 도망가 도망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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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우리쪽에 저기 화살 든 아주 뭐야 기절시키는 했네 저거 어 뒤돌았어 지금 간봤어 지금 한번 저기 죽이려고 지금 간본다 기다린다 저기서 간받네 간받네 어 간본다 기다린다 기다려 자 갑시다 야 누가 매주먹을 죽였어? 형 이번에 도망 안다니게 나 도망 안다니게 이렇게 갈게 나 바닥 보면서 갈게 최대한 또 아까처럼 저격러 3명 오니까 결국 걔는 블랙 했구요 최대한 갑니다 형 어? 건누워 어 가고 있어 바로 위에 있어 어 야 왜 앞에 앞에 사람 있다 앞에 사람 있다 설마 어 어 방금 봤어 그냥 지나갔어 어디갔어? 나 형한테 갈게 어 내가 내가 나한테 갈게 아 이거 철있네? 철? 어 이거 철이야 이거 이 돌 철이야 어 진짜? 어 어 철 캐 봐 도끼로 캐다가는 철 안나오니까 도끽이로 캐야 되니까 도끽이로 캐야 되니까 도끽이 아직 못만들어 됐다 가자 어? 이것도 못만들어 응 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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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싸울 때 반응이 궁금 하다고요? 음 응 저는 어 진짜 한타 웬만하면은 잘 안 넣어요 진짜 확신이 없으면은 이거 사실 말이야 이게 생각해보면 도끼는 필요없는 게임이야 왜? 도끼는 거의 쓸모없어 도끼로 카면 가죽 많이 나와 가죽 그거 말곤 없잖아 골, 나무 어차피 자원이 많이 나오잖아 거의 필요 없지 않나? 써보니까 거의 필요 없더라고 어 깜짝이야 우리 계속 밥 가지고 싸와 이 시간에 밥을 줘? 우리는 밥 항상 놔두는데 아 진짜? 강아지는 그러면 계속 먹는다던데 아니야 우리 집게들은 계속 안먹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게 안되는거 장활동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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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있는걸 아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걸 아니까 걔가 똑똑하네 강아지들 보면은 밥을 항상 많이 못준다던데 나도 그렇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50개들은 아니더라고 고양이는 그냥 지들이 알아서 먹는데 강아지는 일단 먹으면 먹는다더라고 물고기도 그래서 많이 주면 안되는게 그 배가 터져 진짜 배가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거의 대부분 원래 사람 말고는 배부르면 안먹는게 거의 정상인데 동물들 중에서 가끔 계속 먹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어 아까 관종 또 왔다 뭐야 관종 왔으면 그냥 내가 바로 블랙 형 방송에 왔어? 응 BJ님 전 그냥 블랙 눌렀어 개새끼네 개새끼네 야 네번째 블랙리스트다 그런 애들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와가지고 마모님 지금 저격갑니다 왜 존칭을 쓸까 왜 BJ님이랄까 진짜 어 이러니까 유튜브나 아프리카 다운받에서 왜 맨날 아크 안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못하는거에요 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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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혔다 우리 아 가자가자 이게 워낙 힘든게임이에요 진짜 촬영도 힘들고 야 저기 누가 에어드람 먹으러 갔네 반대편으로? 그러네 양쪽에 다있어 저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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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건너편에도 있고 우리 쪽 여기도 있어 오케이 지금 우리가 가고있는거 걸렸을거야 활있지 너 없어 왜 활이 없어 금방 만들지 활 만들어 빨리 활 화살은? 화살이야 금방 만들고요 화살 있어 화살 있고 활 화살 필수야 여기서 지금 와 엄청 죽네 오우 갑시다 갑시다 쟤네서 잡으러 가자 이쪽 맞아? 두명있는데 쭉 뛰라는거지? 어 두명있는데 오케이 갑시다 저기 길 건너편에 죽었네 아 그래? 아 그러네 어 기둥이 사라졌잖아 쟤 어 못먹었네 어 못먹고 죽었어 저기 있어 렉타한테 죽었나보다 하하 아유 진짜 불쌍하다 저기까지 얼마나 급하게 갔을까 쟤 아마 레벨도 안됐을텐데 스테미나 채워 스테미나 채워 그만 뛰자 걸어 이제 걸어 스테미나 유지하고 쟤네 잡으러 가야돼 으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자 쟤네도 이제 알거야 우리 기둥 온거 아니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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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나한테 쏜다 아 맞췄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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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았네 주주 내가 네 주주군 어 예예 방패 들었다 어 간만 먹으면서 빠져 얘 지금 딱 보니까 화살 없어 보이거든 얘 지금 쫓기고 있다 그러네 그러네 우리 따라가면 되겠네 가세요 가세요 그렇지 두마리 다 내가 잡았어 뭐야 뭐야 누가 누가 때린거야 이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 내가 안때렸어 내가 안때렸어 어 일단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시체 시체 털어 시체 오케이 어 TTD 뭐 사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시체 먹을게 오케이 야무지게 뭐 어 메탈 많은데 얘 어 야무지게 먹자 가죽이랑 고기 챙기고 딴거 다 필요 없어 열매나 이런거만 먹어 어 어 열매도 필요 없어 하 스트레스 제대로 풀었네 어 좋아요 오늘 한 나쁘지 않네요 뭐야 뭐야 왜왜 한명 바로왔어 나한테 어딨어 너 어딨어 어딨어 너 어딨어 아까 그 시체 어 형 나 지금 바다쪽으로 강쪽으로 가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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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 일로 너 어느 쪽인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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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니 뒤에 있어 여기까지 어 내 쪽에 계속 있는데 오케 와왜왜 나 나 나 나 가고 있어 뒤쪽으로 어느 쪽이야 형 이 쪽에 나 아이디 보이잖아 내 아이디 아 그러네 형 이쪽 어 머리 맞췄다 머리 맞췄다 흠 이거 잡을 수 있겠네 오케 트리켓 쪼스 트리켓 쪼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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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켓 때렸다 트리켓 트리켓 나이스 그렇지 창이구요 나이스 어 야 야 너 너 너 도망가 죽여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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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도망갔어 일단 도망갔어 어 어 오케오케 일단 도망갔어 어 오케오케 일단 도망갔어 어 도망갔어 도망갔어 어 어 못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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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기제해주고 이거 아 잠깐만 아 근데 이거 어 망원아 망원아 잠자리 개마나 아 일로 일로 내 쪽으로 가 아 트리켓샵 한거 더 붙었다 대 같은 거 형 나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걱정하지마 살아서 보자 어, 제발 제발, 나 스테미너가 없어 이따, 나이스, 이따, 나이스 어, 살아남아요, 살아남아 어, 한마디 더 있어! 야, 살아남아야돼! 개만, 도망가봐봐, 도망가 어, 이따 도망가요 어, 이따 도망가 난, 난 스테미너 없어서 난 어려울 것 같애 아, 씨발 이 개같은 것 같아! 어, 이 개같은 것 같아! 야아아아아아아아악 잡았다 잡았어, 난, 난 살았어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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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나한테 다 붙었어, 나한테 다 붙었어 야, 잠깐만 야아아아아아아아악 너 살리려고 하다가 주위에 있는 틱에서 다 붙었어 아, 뭐야지 예에에è에에 저 저기 테이하다로서 숫자로 봐 하하하하 저기 다 나한테 붙었어, 쟤네들이 아아아아 형, 반대편으로 뛰었어야 됐네 아아아아 형, 근데 형 안아줬어도 됐어 형, 기절해있는 거 두 명 기절했잖아, 지금 누가 틸즈켈톡스는 네 눈 앞에 두 마리 다 기절해있잖아 왜? 그 중앙이랑 오른쪽에 틸즈켈톡스가? 어, 거기, 거기 바바바바바바닥에 하나 누워 있네 형 얘네 키울게 얘네가 결국 1인분 해낼거야 난 믿어 나 얘네 키울게 한마리 밖에 없는데? 아냐 저기 모래 모래 더있어 오른쪽에 뒤쪽에 어 거기서 오른쪽에 저기 보이네 오른쪽에 아 누워있네 여기 트레킬라 톱스로 갈게 시체 개 많아 여기 이건 트레킬라 톱스야 오늘은 트레킬라 톱스 시체먹어 시체야 그 사람 시체잖아 우리 죽이러 왔던 애 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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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서 한국인의 정의란 다 그냥 버렸어야 되는데 나를? 근데 있잖아 형이 필요가 없었다니까 아냐 너 나뉘었으면 죽었어 너 다리 부러지는 순간 너 돌 못올라가서 너 죽었어 아니 돌올라갔었어 나 아 그걸? 아 그걸? 아니 이 부분에 아니 쟤 막고있는거야 저거 안죽는거야 저거 아니? 다됐다 잠자리 오자 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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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어어어 뭐야 언제 와아 야아 되게 빨리 됐다 어 언제 바로 됐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얘도 테이밍 거의 다 내가구요 엑시체에 먹거든 엑시체에 고기도 있고 그래 고기 다 먹었던가 일단은 일단은 형시체 뒤질게 어 거기서 약간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어 거기있네 아니 저저저거 숲 사이에 있는거 아니야? 숲 속에 나 좀 구석에 짱밖혀서 죽었거든 나 구석에? 어 어 나 거의 다굴 당했어 그쪽에서 어 그쯤에서 다굴 당했어 나 되게 애매한데서 어우 잠자리 오지게 많다 진짜 뒤에 잠자리 시체인데 그쪽으로 가봐 어 그 시체 있잖아 그쪽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이쪽? 아냐아냐 뒤에 뒤에 어 그쪽 그쪽 그 근처에 있을걸 아마? 아 저건가본데 저 가방 저기있는데 어 그건가? 아 이건가보다 맞네요 이거네 내 유품이야 여기있네 나의 원피스가 거기있네 여기있었네 여기있었네 아 화살이 개많아 화살 그러네 또 화살 다 챙겨 화살 화살 다 챙겼어 일반화살도? 어 일반화살? 화살이 없는데 76발인가 있는데 그 스톤에 아 50발 있네 여기있네 아 나노조 있었네 화살이 그래 그 50발이랑 20발 더 있고 개무겁다 몸 돌을 버려 나무랑 나무를 버려 나무를 나무랑 옷 같은거 버려 방패 나무 옷 방패 버려 뭔가 오 오케 오케오되 오 시조새 까지 지켜주네 시조새한테 까지 오오 잠깐만 마는데? 오 시조새 너무 많은데 니가 타고 싸워 니가 타고 니가 타야겠다 Card 이자식들 이거 말이야 날아간다 쇠 maths 이 자식들 오우 дуже 개멋있게 날아간다 농아처로 частоacionρη 적어 절대 locally 으어 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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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리자 죽여버리 짜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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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에서 물놀이하는 것 같다 걔들이 어 일로와 애들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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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레벨업 시켜줄게 피 76이야 피 이거밖에 없었어? 전부다 애들 피찍어야되는데 피가 완전 형편없네 나 트리켈라톱스 군단갈까? 가능할까? 어 또 떴다 야 오른쪽에 오른쪽에 사람있다 아 그러네 형 어떻게 알아 그게 보여? 니가 방금 화면 돌면서 봤는데 잠깐만 이거면 기저시켜야겠다 애들 트리켈라톱스 한 열두마리 꼬셔 그래야겠어 온다 오른쪽에 있는 애 이쪽을 좀 움직였어 트리켈라톱스 끌고가 그냥 오케이 쟤 잠깐만 쟤 뭐 꼬시고 있는거 트리켈라톱스 있는거 같은데 그런거 같은데 저거 니가 내려서 쟤 때리고 너는 수면 화살로 트리켈라톱스를 눕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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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면 화살로 트리켈라톱스를 쏴 그냥 야 시조새 어어 잠깐만 시조새 괜찮아 괜찮아 가가 시조새 저기 할까? 그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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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야 쓰레기 여기서 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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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날 시조새가 이것도 야 너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 쟤네도 울부패인데 쟤 캐톱스 한 마리 왜 이렇게 안아 그러게 저 뒤에 있어 너 쟤 캐톱스 싸울걸 이제 어어어 너 너 너 휘바람만 불었네 휘바람 휘바람 불었어 아 얘 꼈대 꼈어 아 얘 꼈어 아 얘가 꼈네 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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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 저 쟤 간본다 큰일났다 쏴 그냥 내려서 쟤를 쏴 어 저 멀리 있는 트리켈토스 쏴 저 멀리 있는 트리켈토스를 그럼 이리 오다가 저 트리켈토스 무리해서 싸울거야 같이 범위 데미지 때문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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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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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반 화살 쏴야 돼 일반 화살 오케이 일반 화살이 훨씬 더 세니까 안돼 안돼 일로와 야야야 쟤 죽었다 쟤 아 살아있네 싸워 싸워 너 사람만 너 사람만 오려 죽었네 죽었네 쟤 죽었네 죽었어 어 뭐야 너 사람 맞았다 잠깐만 이거 내가 타버릴까 타면 너무 느려 어차피 어차피 엄청 느리거죠 쟤 이속 찍었나 쟤 세 훔쳐가네 저거 피라냐 있어 피라냐 쟤 피라냐한테 죽겠다 쟤 피라냐한테 죽겠다 쟤 어 그럴 수도 있다 아 시조새가 죽였어 아 이놈의 시조새 자식들 이거 활도 부러지네 쟤 죽었다 물에서 어 결국 쟤를 죽이긴 했다 아 활도 부러지지 당연히 활 수리해 수리했어 이놈의 시조새를 그냥 저거 해버려 테이밍 해버려 안되겠다 시조새 테이밍 얘기겠다 이건 지금 희망이 없어 시조새라도 테이밍 해야지 희망이 지금 다른 애들 어떨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진짜 지금 상황이 안좋아서 두 명 있는 팀이 한 명 있어 두 명 있네 두 명 어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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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넣고 칠 케톱스 아 다 먹었네 벌써 오 고기 많이 나온다 어? 딜루퍼가 아이템이 나오네 딜루퍼 고기 14개 줬어 물속에 있는거 쟤껀 먹으러 가다가 죽겠지? 쟤껀 먹는게 가장 좋긴하지 아냐아냐 쟤 아무것도 없었을걸 근데 어우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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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뭐 있네 아 이거 트릭해다 트릭해 트릭해 이런 레벨이라도 많이 올려둘까? 응 그거 좋지 레벨이라도 좀 많이 작업해두는게 나을거같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벨 몇이야 나 31이네 야 야 저기 누가면 렉스 꽂혔다 진짜? 어 큰일났다 나 근데 시조드 사고 계속 공중으로 다니면 이기지 않을까? 야 두명이 렉스 꽂혔다 두명 이런 체인장 블랙매직이랑 퓨리 어떡하지 어 근데 테이밍이 안돼 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고기 넣었는데 아까 아 그럼 애가 배가 안고팠어 그래 아 그렇구나 상황이 진짜 지금 좀 많이 어려워요 지금 아 또 쟤네들께 저기서 싸우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서 뭔가 해야돼 이거 자 이런거라도 캐면서 레벨업 하죠 형 다시한번 말하지만 형이 살아있었어야 됐어 그럼 이렇게 나 시조셋을 꽂혀서 시조셋을 레벨업 한 다음에 체력을 찍어 어 마지막까지 숨어있다가 한 그거 원까지 올라오면 원이 그 위에까지 올라오잖아 언더 위에까지 그럼 니가 시조셋을 사고 하늘에서 어 엑스를 타고 있는 를 잡아 아 잡아서 떨어뜨리라고 아니 떨어뜨리면 낙땜이 없잖아 어어어 원 밖에 던져 원 밖에 아아 올라오게 올라오는데 30초 넘게 걸려 기가 막히다 형 어 오늘 그거 가자 근데 그거 그렇게 그렇게 하잖아 어 그러면은 나 완전 드림 드림이다 드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성공하면 대박이야 성공하면 대박이야 성공만 한다면 진짜 대박이다 성공만 한다면 정말 대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쟤네 스테미너도 같이 찍어줘야겠네 음 스테미너 조금이라 피를 많이 찍어가지고 혹시나 찔릴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나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레벨업을 크흠 흠 네 눈님의 말처럼 하는게 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근데 그거밖에 답이 없어 보이네 일단 시조새를 짱짱새로 키우는 수밖에 답이 없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애들이 우리를 못 못 봐야돼 우리도 아니야 이제 나야 아니지 새가 있다가 너한테 오면 그냥 하늘로 날아서 도망가 아니야 여기서 시조새도 테이밍하는거 오히려 나 안 좋아 그냥 딱 한 마리만 딱 하는게 제일 한 마리만 키우는게 제일 좋은거에요 어 지금 여기서 더 늘어나면은 오히려 그게 안되고 각이 안나오고 키우는 것도 하마 같은데 마지막 하마 하마나 딜로포 이런 애들 괜히 틸키아토스 때렸다가 피빠지면 피 채우는데 개고생이야 어? 아 근데 여기 진짜 무섭다 새들이 너무 많아 아 무서워 마루 꺼래 고기 다 빼가 어어 고기 있다 마지막에 죽은 내가 마지막에 죽은 데가 마루 아니 아까 전에? 그런가보다 고기 있는데? 개이득이다 다 가져가 고기를 두칸에 놓지 말고 그냥 한칸에 넣어놔도 어차피 한개 30개 다 쓰면 다음거 다 먹어 알았어 자동으로 아 그래? 응 두칸이 안 나다 어제 일단은 고기 하나 먹고 계속 뭐 캐면서 레벨업이나 해야겠다 지금은 일단 제 체력 찍고요 어 근데 이제는 그래 기절할살 쓸 이유 없겠지? 상대방 아 없지 그렇지 지금 필요한건 시조새 레벨이야 일단은 시조새가 빨리 일어나줘야된다라는 건데 나무 방패 버려 가방에 있는 나무 방패 버려 나무 방패? 응 저거 무게 10짜리야 저거 이거구나 그리고 일반 화살 만들어야지 일반 화살 만들어야지 어 화살 안 만들어야겠다 화살 100발 가까이 있네 미쳤네 휴조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끝난다 테임 한 두 번 내지는 세 번만 더 먹었네 응 지금 지금 뭐 렉스 있는지 그런거 알 수 있어? 두명만 렉스 있어 두명은 확실히 있어 어떻게 그게 보여? 아까 전에 상대방 죽였을때 어 그거 상대방 팀 이름 뜨거든 아 아 퓨리랑 블랙매직의 렉스가 다른데도 죽였어 메탈 갖다 버려버릴까? 메탈 필요도 없는데 버려도 돼 지금 어차피 메탈 지금 쓰지를 않으니까 무게만 차지하고 어? 아 젠장 제발 제발 짭새 잘 맞네 짭새 짭새 어 봐 블랙매직 오 주웠다 퓨리 저 퓨리가 졌다 렉스 한명 있던데 죽었어 아 진짜? 어 스피노 있는거 아니야 지금 블랙매직에 렉스 지금 28레벨짜리 한놈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장난 아니야 야 어 왔다 왔다 주 야 왔다 주주 그렇지 그렇지 나의 나의 시조세요 가라 죽였어 어 나이스 하아 가만있어봐 아 적절한 타이밍이 기적적으로 나오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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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다 놓으면 망할수도 있지 시조세가 컨트롤이 좀 어려워가지고 나 그게 좀 까다로워서 아 자 시조세 갑니다 시조세 갑니다 어 공격력은 딱 보니까 쓰레기구요 어 어 오케오케 구기 캐고 어 잠자리들 잠자리들 진짜 어 얘네들은 쫄지를 않네 나 왜 왜 떨어져 어 놀래라 타 새 새 새 안타면 새 방을 확 닦이고 데미지로 깎인다 아 타는게 안돼 모든 탈것은 다 타고 있어야 돼 타는게 안되게 왜이래 와 잠깐만 이거 해야돼 피빠락 잘 부러야된다 그거 U 한번 눌렀다가 J 눌러 그냥 뭔가 꼈네 얘가 그러니까 U 한번 눌렀다가 J를 누르라고 어 했어 야 죽겠다 새 새 피없다 아 진짜 왜이래 니가 잠자리 때려 그냥 위에서 그거 말고 그렇게 때리면 안돼 그렇게 때리면 그렇게 때리면 새 맞아 아니야 짱나 자 뭔가 이상해 지금 뭔가 이상해 얘가 날 저절로 내리게 하고 타는 버튼이 안떠 끼었나본데 아 뭔가 새 꼈어 지금 이상해 새가 안나이잖아 뭔가 이상해 지금 바닥에 끼었나본데 이거 어 이상해 지금 뭔가 잠자리 죽이고 다 죽였네 얘 왜이래 계속 왜이래 얘 피가 맛이 갔다 이거 얘 왜이래 됐다 됐다 뒤로 타봐 됐다 안돼 타는게 안돼 그러면 U로 정지시켜놔봐 정지 정지 어 U로 정지시켜놓고 어 저 뒤로가서 J를 눌러봐 J 안와? 못온다 끼었네 아 앞에 옆에 옆에 있는 돌 깨봐 아 됐다 날아오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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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된거 같은데 아 이제 라이드 뜬다 이제 라이드 아 됐다 됐다 아 야 고기 다 먹여 고기 공주로 다 먹여 이거 죽는다 이거 피 봐 스페이스 눌러 스페이스 스페이스를 눌러야 그거 랜딩 그 자리에서 바로 랜딩해 여기서 잠깐만 이게 탄 상태에서 어 스페이스 스페이스 어 그래야지 거기서 바로 딱 서 안그러면 저 멀리 비행하다 갔으니까 오케이 아 진짜 놀랬다 얘 껴가지고 안되더라고 봤는데 오케이 오케이